배가 살짝 고픈데? 어, 나도 배고프다. 나만 먹으나? 뭐를 먹을까요? 삼겹살을 딱 풀어놓고. 그건 라면이 아닌데요. 삼겹살이랑 뭐 넣으실 거예요? 삼겹살하고 양송이하고. 파. 아, 양송이 파. 부대찌개 느낌? 오. 오. 아, 주석이. 지금 두 분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. 고추를 넣을 것 같습니다. 삼겹살은 물을 끓을 때 물을 씻는 식감이 좋아집니다. 소리 들어갑니다. 이렇게 끓으려고 딱 올라올 때. 삼겹살을. 야, 삼겹살 라면은 처음이에요. 그런데 조금 끓어야지 여기서 이제. 육수 같은 느낌. 다 올라오죠? 이쯤에서 이제 라면을 넣고. 콩이버섯을 넣고. 고. 와우. 와우. 팝을. 네, 팝. 오, 팝. 호. 예. 와우. 상겹살 두 쪽 올리고. 소, 소세지는. 음. 홍보하다 맛이. 아. 아우. 약간 너무 맛있어. 매운 것만큼 너무 좋다. 밥 말아야지, 밥 말아야지. 영원히 뒤에 마네킹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. 와우. 와우. 네. 아주 기대되는 날이다. 이 짬뽕은 항상 기대되거든. 배가 살짝 고픈데. 네, 배고프죠. 와우. 미안하더라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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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제비. 짬뽕 수제비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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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이야. 아, 저희네. 약간 1위, 약간 1위, 2위. 수제비 들어갔다, 수제비. 밥 먹겠다. 수제비. 와, 진짜 맛있겠다. 와, 대박. 자, 빨리 먹혀.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음. 와. 맛있어. 먹어, 먹어, 먹어. 고기가 하나도 안 넣었어? 고기는 많이 넣었는데 안 걸렸구나. 아니, 아니, 수제비 있어서. 수제비 있어서. 밥 한 두 개만 주세요. 밥 먹을 거야? 네, 조금만. 아니, nue. 고기. 열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